0791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창산업입니다. 한창산업의 테마는 최재형 방사능 오염재꺼 홍정욱 방사능이 가 있습니다. 한창산업 은은 동산은 1985년 9월 3일 아연말 인산아연 등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2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주요 생산품인 아연말과 인산아연은 선박 컨테이너 철 구조물에 사용되는 중방식 도료의 제조업체에서 기초원료로 사용되며 리비아운 흡수식 냉 슬래시 온수기 흡수제로 중앙집중 냉란방장치에 사용됨 출 비중은 대략 아연말 슬래시 인산아연이 64.7% 제올라이트 22.7% 등으로 구성듬 기업개요 대시 1986년 3월 아연말 인산아연 등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중에 있음 대시 아연말 인산아연 리튬 브로마이드 제올라이트를 생산 선박 컨테이너 철 구조물에 사용되는 중방식 도료 및 중앙집중 냉란방장치에 사용되는 흡착식 산소 제조장치에 사용되고 있음 대시 아연말은 철의 외관에 녹 방지용으로 쓰이는 바조선 컨테이너 산업 등과 연관성을 보이고 리튬 브로마이드는 흡수식 냉동기 및 냉 슬래시 온수기 등의 용액으로 사용됨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아시아 등 해외 지역에서의 판매가 견조하게 이어진 가운데 전방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 및 판관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파생상품 거래 이익 증가 외화환산 관련 손실 감소로 파생상품 거래 손실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조선산업의 건조량 부진에도 글로벌 경기 개선과 국내 건설 투자의 확대로 제올라이트 리튬 브로마이드의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한창산업의 시가총액은 45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창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65위입니다. 한창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520만주입니다. 한창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한창산업의 퍼은 10.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78배 112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6%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원 9억원 3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원 12억원 40억원입니다. 한창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번지 73%이고 유보율은 2069.2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이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이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산업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7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540원보다 2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85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창산업의 종가는 8780원이며 주가가 한창산업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창산업의 종가는 8780원이며 주가가 한창산업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한창산업은 거래량 772,23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976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만 2,448주, NH투자증권에서 9만 1,709주, 미래예세증권에서 5만 4,125주, 삼성에서 5만 3,50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만 1,4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만 5,250주, NH투자증권에서 10만 2,707주, 미래예세증권에서 6만 5백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만 3,826주, 한국증권에서 4만 1,6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백신 내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백신 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최재형 관련주 한창산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